리니지2M과의 격도를 회피하며 신작 출시를 미루던 게임사들이 새해 들어 잇따라 신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늦가울부터 게임업계 관심사는 리니지2M 출시 시점과 파급효과에 온통 쏠렸습니다. 리니지 브랜드 파워와 맞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몸을 사렸기 때문입니다. 넷마블도 지난해 연말 출시 예정이던 A3 스틸얼라이브의 사전 예약을 22일이 되어서야 시작했습니다. 코에 인수에 주력하며 숨을 고른 후 사업 재개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A3 스틸얼라이브는 RPG 장르의 문법에 동시 접속한 이용자 캐릭터들이 한타 싸움으로 생사를 가르는 배틀로얄을 접목한 복합 장르 게임입니다. 그 첫 포문을 넷마블 자체 IP인 A3를 기반으로 한 A3 스틸얼라이브로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V4를 선보이며 유일하게 NC에 맞섰던 넥슨은 2월 4일 모바일 RPG 카운터사이드를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이어갑니다. 라이엇게임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관을 활용해 만든 신작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공개 서비스를 24일 시작합니다. 데브 시스터즈는 최근 쿠키런 IP를 활용한 퍼즐 게임 안녕 용감한 쿠키들을 선보여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퍼즐 게임 명가 썬데이 토즈는 애니팡2의 게임 엔진을 유니티 엔진으로 교체, 프레임과 이펙트를 개선한 리마스터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퍼즐 장르의 이용자 간 배틀로얄 방식 맞대결을 접목한 애니팡4의 출시도 앞뒀습니다. 한빛 소프트는 스퀘어 여닉스와 제휴에 맞는 기대작 삼국지 난무호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니지2M이 고과금 이용자를 결집하며 최다 매출 게임으로 등극했지만 다수가 즐기는 대중적인 게임은 아닌 만큼 다양한 장르의 신작으로 신규 시장을 창출할 여지는 있다는 평가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 리니지2M이 고과금 이용자 간 배틀로얌 방식을 통해